미쳤는데 아빠? 왜요? 두 줄이 애인인데 응? 그렇게? 어머! 어머 미쳤다 저 여자는 진짜 어머어머 맞아 어? 오마이갓 아 저거 그렇게 한 번 더 한 번 해봐 어? 어 미쳤단 여자가 다니지 Did you crash? 어머 진짜 잘하려고 아빠가 아 조금 빨랑이었어 You saw her crash into like the curb or something 할머니가 말 시켜서 아빠가 뭐라고요? 아 그랬으면 그냥 미친 미친 여자다 아무리 한 번 더 잘 못한 딴 데 가서 뭘 등장했지 Would we have died if we got to that car crash? 어 어 미친 가